한국국토정보공사 옛날에 미국에 쿨리지 대통령이 계셨대요 근데 이 쿨리지 대통령이 어느날은 영부인을 같이 데리고 미국에 있는 엄청 큰 양계장을 방문을 했대요 가고 있는데 어머 양계장 안에가요 숙닭 한마리에 앙닭이 여러 한마리에 숙닭이 앙닭 오겠다고 그래 찰찰찰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거야 아니 저 닭은 수에 몇 번이나 저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몇 번이라고 할 수 없이 수도 없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영부인이 우리 대통령 각하한테 그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각하 영부인께서 그러는데 저 닭이 하루에 뭘 하냐고 물어서 수도 없이 많이 한다고 그랬더니 대통령 각하에게 꼭 좀 전해주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따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저 닭이 한 닭에게 하루에 여러 번 합니까? 저 닭이 여러 닭에게 여러 번 합니까? 그러니까 저 닭은 여러 닭에게 여러 번 합니까? 그러니까 그 말 좀 꼭 연구인한테 전해달라고 그래서 남자가 바람을 많이 피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굴리지 현상이다 이렇게 말았네요 근데 나는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영어하고 우리말하고는 그렇게 비슷할까? 굴리지 현상 꼴리지 현상 비슷하지 않아요? 고맙고 고맙고 고맙 siit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